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귀네TV입니다. 여러분들 혹시 여성들은 어떨 때 성적인 욕구가 훅 하고 올라올까? 이런 궁금증 갖고 계셔본 적 없습니까? 네, 일반적으로 여성과 남성은 서로 성적인 욕구가 표현되는 게 조금 다르다고 하잖아요.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조금 간단하게 표출되기도 하지만 여성들은요. 좀 뭔가 복잡해요. 분위기도 맞아야 된다고 하고요. 더러는 또 절정에 도달할 때 충분한 애무가 필요한다. 뭐 이런 말들도 하기도 합니다. 복잡하지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요. 우리 남성들만큼 자주는 아니지만요. 우리 여성들에게도 순간적으로 갑자기 와 한번 하고 싶다. 하고 싶어. 이런 느낌이 들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. 언제일까요? 우리 남성분들이 그런 거를 좀 아시고 계시다면 왠지 조금 더 센스 있는 남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성들은 어떨 때 하면서 욕구, 욕망을 느낄까 하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오기네TV 구독과 좋아요 기억하고 계시죠? 영광입니다. 네, 그러면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는요. 남성들에게서 나는 그 냄새, 몸에 나오는 그 향기, 채취에서 마음이 동하기도 합니다. 라고 말씀드릴게요. 프랑스에서 어떤 연구팀이 연구를 한 번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. 외모가 비슷비슷하게 준수한 남성들에게 운동을 시켰대요. 열심히 운동을 시켜서 땀이 흠뻑 나게 했다고 하지요.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운동할 때 입었던 그 티셔츠를 벗겼습니다. 그리고 여성들에게 거기서 어떤 냄새가 나나 하고 냄새를 맡아보게 했습니다. 그런데요. 똑같이 운동을 하면서 흘렸던 그 땀내 나는 티셔츠에서 어떤 사람들은 좋은 냄새가 난다고 했고요. 또 똑같은 티셔츠라도 어떤 사람들은 고약한 냄새가 났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어요. 그랬더니 이유인 즉슨 본인과 유전자 정보가 먼 사람들이 입었던 셔츠에서는 아주 좋은 냄새가 났다라고 여성들이 표현했고요. 본인과 유전자 정보가 가까운 사람이 입었던 그 티셔츠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. 그게요. 왜 그런가 하면 본인과 유전자 정보가 먼 사람들일수록 좋은 냄새가 났던 이유가 여성에게만 있는 그 본능에서 그렇게 느껴졌다고 하는 거예요. 왜 그러냐. 그렇게 유전자 정보가 먼 사람과 결혼을 해서 2세가 태어나잖아요. 그러면 그런 유전자 정보가 먼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아이가 나오면 훨씬 더 건강하고요. 그리고 모든 생활적인 그런 곳에서부터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고 특별한 아이가 태어났었다라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본인과 유전자 정보가 먼 그런 남성에게서 더 매력을 느끼고요. 그런 사람에게서 나는 그 채취와 향기를 더욱 더 좋게 아주 냄새가 좋다라고 느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남성에게서 좋은 냄새가 느낄 때 여성은 조금 더 욕구가 훅 하고 올라온다고 해요. 약간 좀 지금 생각하면 좀 우스운 그런 이야기인데요.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그 사랑의 사과를 주고받는 그런 어떤 연인들 간에 그런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. 사랑의 사과를 어떻게 주고받았냐 하면은요.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. 사과를 껍질을 다 벗겨요. 그리고는 본인의 겨드랑이에다가 사과를 꼭 끼고 있어요.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겨드랑이 땀 냄새가 짠뜩 쩔은 그 사과를 본인이 사랑하는 연인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그 사과를 받았던 연인은요. 사과 냄새를 쿡쿡쿡 하고 맡으면서요. 본인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남성이나 그 여성을 그리워하고 애달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. 믿거나 말거나 어디서 제가 본 정보이긴 하지만요. 그런 일이 있었대요. 그리고 요즘도 그와 비슷한 일이 있는데요. 브라질에서는요. 브라질 농촌에서 지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본인의 남편이 바람을 필 기미가 보이잖아요. 그러면 여성들이요. 팬티를 며칠씩 입는데요. 며칠씩 입어서 냄새나는 그 팬티를요. 물에다 끓인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팬티 끓인 물을 커피에 타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주었대요. 그리고 그 남편은 그걸 모르겠지요. 그리고 커피 향에 취해서 그냥 커피를 마셨다고 합니다. 그러면 남편이 바람피던 그 바람기가 잦아들러서 요즘도 브라질 농촌에 가면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나 제가 글로만 읽어봤는데요. 정말 브라질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물어보고 싶을 정도입니다. 우리 한국에서 그럴 일 없겠지요.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본인의 몸에서 나는 본인의 본래의 그 향치에 우리 여성분들은 그 냄새를 맡으면서 사랑도 느끼고요. 욕구도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 오늘 밤 여러분들의 연인이나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본인의 겨드랑이 냄새를 한번 맡게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연인들은요. 여성들은요. 남성의 몸에서 나는 채취해서 진한 향수보다는 본래의 그 살냄새에서 욕구를 느낍니다.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. 두 번째는요. 그 피부의 따뜻한 온기를 느낄 때입니다. 제가 이 피부의 그 느낌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저의 일화, 오래전에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. 제가 예전에 결혼을 하는 결혼식 당일날 아침 일찍 목욕탕을 갔습니다. 그리고는 목욕탕에 가서 그 떼미는 아주머니한테 저 오늘 결혼해요. 떼밀어주세요.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랬더니 그 떼미는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일화입니다. 어 그래 결혼해요. 이러면서 오늘 첫날 밤에 남편이 배 위에서 떨어질 정도로 내가 만질만질 만질하게 밀어줄게 라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났는데요. 네. 피부의 느낌이 서로 부드럽게 느껴지면서 그 온기마저 따뜻하게 느껴질 때 이럴 때 여성들은요. 훅 하고 느낌이 올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면은요. 같이 길을 지나가다가 손을 꽉 잡았어요. 그런데 그 손을 잡았을 때 느낌이 따뜻하면서 서로 보드라운 느낌이 듭니다. 이러면 여성이 갑자기 짜릿하면서 그 느낌이 올 수 있겠지요. 네. 서로 혼자 계시는 남성분들이 연인을 사귀고 있을 때라면 더 많이 그런 느낌이 올 수도 있고요. 우리가 부부끼리라도요. 집안에 있을 때와 혹시 길을 걸을 때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따로 뻥뻥 떨어져서 걷는 것보다요. 손을 꽉 잡고 가면서 갑자기 보드라운 따뜻한 온기가 느껴진다면 어쩌면 그 순간 찌릿하고 느낌이 올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권해드리고 싶은데요. 여러분들 손 씻고 난 다음에 주머니에다가 손 노션 하나 조그만 거 넣어 갖고 다니시면서요. 화장실에 가셨다가 손을 씻고 나시면 반드시 노션을 꼭 바르시고요. 손이 보들보들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손을 좀 잘 간직하시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. 보드라운 그 손의 온기와 그 따뜻한 느낌을 받았을 때 조금 더 많이 피부를 느껴지고 싶고요. 조금 더 깊이 피부를 느끼고 싶을 때 그런 순간이 우리 여성들에게도 올 겁니다. 다음은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세 번째는요. 기왕이면 편안한 인상과 몸도 근육질로 다져진 남성을 볼 때입니다. 남성들이 우리 여성들을 외모를 굉장히 많이 보시잖아요. 여성들은 남성들을 볼 때 남성들만큼 그렇게 외모를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만요. 기왕이면 외모가 잘생겼다기 보다는 우리 중년쯤 되면 그 잘생긴 것보다는 조금 편안하면서 인상 좋은 분을 봤을 때 왠지 좋은 느낌이 들고요. 그리고 이렇게 그 근육질로 다져진 그런 몸을 볼 때 여성들도요. 마음이 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이면 인상 쓰고 막 짜증 부리면서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인상이 좀 고약하게 변해지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늘 편안한 미소를 지으면서 지내시면서요. 온화한 얼굴로 본인의 얼굴을 가꾸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나이가 먹어갈수록 기왕이면 엉덩이도 빵빵하게 간직하고요. 또 자꾸만 운동하시다 보면 이 풀어진 근육이 근육이 좀 생기겠지요. 그래서 셔츠 사이로 이게 기왕이면 여기 좀 이렇게 근육질이 나와있는 그런 남성들을 볼 때 우리 여성들 조금 더 마음이 동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성들이 어떨 때 마음이 동하고 성적인 욕구가 혹 일어날까 하는 말씀 몇 가지 드려봤는데요. 여성들도요. 가끔씩은 훅 하고 마음이 달아오르고 한 번쯤 아 하고 마음이 동하면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기억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 드려봤습니다. 함께 해주신 오귀네TV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.